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60억 원에 팔리면서 한 달 만에 국민평형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.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9층이 지난 8월 2일 60억 원에 손받김했습니다. 3.3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따지면 1억 7천6백만 원 선으로 국평아파트 중 역대 최고가입니다. 지난 7월에는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 55억 원에 거래됐고 지난 6월에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 13층이 50억 원에 계약되면서 국평 최초 50억 원대 거래 기록을 세웠습니다.